자 이게 지금 체험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문을 여는 건가요? 네 와 여러분들 아 그냥 문이 열립니다 자 우리의 마람은 뭐여 지금 잡기 위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지금 달려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아저씨 아저씨 너무 앞에서 저기 또 앞에서 또 방해한다 지금 봐봐 여러분들 지금 마람은 뭐여 지금 이거봐 횡보를 하면서 물을 다 지금 지금 뭐 이게 지금 어지럽히고 있어 씨끓이고 있어 지금 낙지가 이제 먹이 활동을 위해서 지금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줍줍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대 뿜뿜 다리 보이죠 낙지 여기서 여기 여기 보이지 보이지 낙지 여기서 여기 여기 보이지 보이지 자 들어가 볼게요 낙지 한 마리를 이게 주워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지 잡았다 원래 어디 갔어 지가 도망가봐야 여기서는 멀리 못 도망가요 야 어디로 갔어? 어디로 갔어? 이렇게 놓친다고? 우와 뿔낙지인가 봐 오 놓쳤어 아 대박 속만 버렸어 야 저기 이 살랑이를 보고 놓쳐버리는 폭남입니다 아 대박 역시 낙지는 유형낙지야 아니면 쪽벌낙지고 여러분들 파는 건 절대 하지 마시기로 합니다 진짜 힘들어 이거 발음도 안 되잖아 이건 뭐지? 낙지인가? 쭈꾸미인가? 쭈꾸미다 아 낙지가 아니라 쭈꾸미가 아 대박 아 쭈꾸미네 낙지 잡으러 와서 쭈꾸미를 먼저 보네 아 대박 나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안에 쭈꾸미가 자 발로 밟고 까면 쭈꾸미가 짜잔 우와 이거 이거 쭈꾸미 야 낙지 대신에 1차로 쭈꾸미 한 마리를 봅니다 아 대박 진짜 최고다 최고 낙지 보러 와서 쭈꾸미를 만나고 있어 아 진짜 야 낙지 보러 와서 쭈꾸미를 먼저 봅니다 하지만 쭈꾸미라도 본 게 어디야 계속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지 잡았다고? 아 내가 지금 거기가 앞으로 갈라 그랬는데 거기서 낙지를 한 마리 잡아간다고? 와 대박 야 인터셉터 낙지 한 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지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? 생각보다 많이 잡았네? 가능한 구경파워 와 대박 낙지가 있네 여러분들 저기 말하면 뭐해 낙지를 몇 마리를 잡았어 그렇지 여기 도망간다 야 낙지 한 마리 봤다 야 바로 봤다 우와 낙지 한 마리 아이고 낙지야 낙지야 도망가지마 야 여기 낙지 한 마리 와 다리 길이 보소 나가서 볼게요 제대로 된 낙지 한 마리를 이제 보기 시작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야 낙지가 두 마리가 여기 있어 와 맞다는데 야 낙지가 낙지가 여기 있어 야 낙지를 그냥 두 마리를 연장 바로 이 자리에서 잡아버립니다 우와 두 마리 깨끗합니다 야 나 지나올 땐 뒤 야 지금 다시 지금 마라음버가 이쪽으로 오거든요 오지마 저리 가 가라고 내가 낙지 보러 나가는 사이에 낙지가 나한테 날 달아가세요 날 잡아가세요 하는 낙지 두 마리 깨끗합니다 오는 거 봐 저기 가시라고요 가시라고요 또 뻘를만 들어간다 지금 이봐 와 진짜 악랄하고 사악한 우리 방포의 옛날 토종딱 지금부터는 방송을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포의 옛날 토종딱이 말하면 뭐여가 나한테 달려드니까 자 조용히 잡을 때마다 쉬쉬하면서 잡도록 할게요 뭐가 있는데 자 우리 놀러 오신 구독자님 세 마리 즐겁게 체험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생이 주꾸미하고 낙지하고 엄마하고 친구였다고? 그러면 설마 딸 딸은 그러면 주꾸미 딸? 왜 이러는 걸까요? 돌을 무조건 뒤집어봐야 돼 왜냐면 이런 돌 밑에 낙지가 쭉 붙어질 수가 없다고 그렇지 자 세 번째 낙지 와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외계인 한 마리를 와 또 외계인 한 마리를 또 잡아냅니다 좋았어 세 번째 야 진짜 오늘 재밌다 여기 와 외계인 그리고 진짜 다리가 길쭉길쭉한 게 농다리요 농다리 와 띄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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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합니다 세 번째 낙지 잡고 텐션 뿜뿜 자 네 번째 또 볼게요 자 주꾸미 한 마리에 낙지 세 마리 와 오늘 진짜 흥미진진하다 다섯 번째 낙지 우와 사이즈 봐 이야 다섯 번째 낙지 조용히 말해야 돼 말하면 뭐여 나한테 온다 우와 진짜 여기는 낙지가 와 진짜 길쭉길쭉하고 세발낙지처럼 이뻐 이야 다섯 번째 낙지 우와 튼실한 다섯 번째 낙지 띄용 띄용 나이스 뿅뿅 나타나거든요 이게 그 스릴이 있어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낙지들이 갑자기 막 쩍벌을 하고 있거나 그냥 눈에 분명 여기 없었는데 바로 보인다고 이런 재미 이런 스릴로 낙지를 잡는 거예요 낙지를 먹어서만이 맛이 아니라 요런 잡는 맛 그 다음에 또 먹는 맛 즐기는 맛 음 이 바다 스멜 엄지 쪽 지금 또 낙지 냄새가 납니다 킁킁 킁킁 여섯 번째 낙지가 요거는 손으로 잡을게요 와 여섯 번째 낙지가 그냥 앞에서 날 데려가세요 하는 여섯 번째 낙지 엄지 쪽 손도 안 돼 손도 안 돼 미끄러져서 정말 여기는 와 낙지 천국이야 야 신났어 신났어 낙지가 나한테 그냥 막 들이대잖아 잡으면 됩니다 그냥 들이대는 낙지를 잡는 곳 가경주는 사랑입니다 그럼 여기 대갈낙지 보이죠 일곱 번째 잘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들어간다 우와 우와 차가 차가 아이고 아이고 야 들어갔어 들어갔어 야 야 들어갔어 들어갔어 우와 대박 야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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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그래도 잡았다 우와 일곱 번째 낙지를 놓칠 뻔 했거든요 자 과연 어 뭐야 아니야 아니야 너무 들어가면 안 돼 세금 못 잡아 아우 와 일곱 번째 대갈낙지를 놓쳤어 야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와 물 맑은 거 봐봐 이 뻘물인데도 오늘 물이 정말 되게 예뻐요 야 여기 또 냄새가 난다 낙지 냄새가 나 여기 보이세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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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잡아볼게요 자 일곱 번째 낙지 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야 야 또 들어간다 우와 일곱 번째 낙지 우와 그냥 줍줍이다 줍줍 이거 봐 나온다니까 딱 냄새가 제가 낙지 잡는 개코요 킁킁킁킁 또 나온다 봐봐 와 이거 낙지인가 와 이거 모르겠네 느낌상으로는 낙지가 맞는 것 같은데 자 대갈낙지다 야 이거 들어간다 또 줍는다 자 잡았어 아이고 돌이었어 아 대박 아 옷 다 젖었는데 또 못 젖었어 야 진짜 아 물이 물이 안 가득이야 아 돌이었어 바다에 올 때마다 오른팔을 계속 잃는구나 이로 여덟 번째 낙지 오 야 진짜 대박이다 와 깨끗합니다 야 이게 새발낙지인가 봐 다리가 길쭉한 게 이뻐 나이스 장난을 한번 쳐볼게요 낙지 한 마리 가지고 앞에다가 이 채워보신 우리 구독자님한테 앞에다가 살짝 한번 던져놓고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볼게요 자 던져놨어 던져놨어 여기를 무는지 한번 볼게요 자 던져놨어 과연 잡게 되는지 자 보나 보나 봤다 봤다 못 봤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뭐야 내가 여기다 낙지 던져놨는데 못 봤어? 낙지 지금 내가 던져놨거든요 여기 찾아보세요 여기 낙지 여기 있어 마이 당하셨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이거 아닌데 아 이 사이즈 아닌데 아 아홉 번째 낙지 아 여기요 여덟 번째 낙지 아홉 번째인가 아 이게 아닌데 이 사이즈가 아니었는데 내가 방금 던진 거는 아 진짜 어처구니 야 다른 걸 잡게 되네 그래도 아홉 번째지 여덟 번째지 됐고 탑니다 여기 무조건 왜 낙지 잡았어 야 야 그래도 끝에 잡았다 와 됐어 됐어 와 행복합니다 자 즐겁게 해로지를 마치고 봉남이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간조되면 알람 맞추고 나가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가는 거 그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은 해로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갑니다 바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먹으러 가시죠 아 근데 내가 진짜 요즘 이 펜션을 다니면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먹는 맛 그것도 최고입니다 가시죠 와 다리 두 개가 오네 아 짹 타는 거야? 우와 장난 아니다 와 이거 봐봐 지금 난리났어 항아리 바비큐 항아리 바비큐에 닭 봐봐 머스타드 소스 이런 이거 하나 먹어보고 싶어서 다리 하나 먹어도 되나요? 잘 먹겠습니다 진짜 여기가 너무 이쁜데 어떻게 여기로 이사를 했어요 이전을 진짜 최고다 최고 잘 익었죠? 진짜 맛있어 제가 분해해 드리려고 찍어먹는 게 없었어? 껍데기 빈손이 닭은 껍데기야 진짜 맛있어 닭 껍데기야 와 너무 맛있다 껍데기 올렸어요 이 밥은 이거 어떻게 해서 먹어야 돼요? 말도 안 돼 편하네 와 이 밥은 이거 어떻게 해서 먹어야 돼요? 아 이거 이거 장 아 아침 저녁으로 바다 갔다 오고 와 진짜로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야 누룽지 봐 이거 와 이거 전복 봐 형은 누룽지 먹고 나는 전복 먹고 형님이 갖다주면 열무구나 와 이거 똥기름 넣으셨네 진짜 이거 비벼 드셔야 돼 진짜 맛있어 같이 회식하는 분위기니까 그냥 편하게 먹을게요 집에 냉장고가 6개 있어요 와 이거 바베큐 진짜 맛있다 왜? 냉장고가 6개 있다고요? 왜요? 다섯 개는 고장났어 다섯 개는 고장났어 미치겠다 와 근데 진짜로 와 기가 막히다 멀싸서 써도 없냐고 멀싸서 써도 없냐고 멀싸서 써요 지금 옆에서 아재개그들을 해서 그러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거 봐봐 계속 들어가요? 안 줄어? 일어났더니 금방 지어지네 이제 주지를 않아? 손이 빨라야 됩니다 바베큐가 진짜 최고다 해산물이 되게 좋은건데 쭈꾸미가 어디갔지? 쭈꾸미 큰거 하나 아까 맛있어 여보 왜 안먹어 한번 더 해줘 매장은 밥에다 먹어야 돼 아 밥에다 먹어야 된다고? 와 근데 알이 있어요 알이 꽤 찼더라고요 장난 아니다 야 이거 싹싹 긁어야 되잖아 야 밥 없니? 여기 자금에 먹어 뭐라고? 자금에 먹으라고 자금에 먹은 것도 뭔 말이야 작작 먹으라고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지 와 진짜 맛있다 야 형 너무 맛있어 안 씹어가지고 형 진짜로 형 형 형 형 형 넘겨봐봐 아 진짜로 어때요? 국물 드셔보세요 기가 막혀 아니 아직 살짝 아니 진짜 밥 좀 넣어 갖고 와봐 비린내도 비린내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기 표현력이 약하셔가지고 비린내도 적당해 나도 개딱지 하나 정도 먹어도 되지? 아 진짜 안 많아